안동시의 참전용사수당이 이달부터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고 보험 및 참전자 명예수당으로 3,500여 명에게 23억원을 분기별로 지급합니다. 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를 50만원에서 연간 200만원으로 지원하고 현초기 행사를 비롯한 보험행사 개최와 보험안보단체 운영비 및 전적지 답사비도 지원됩니다. 지난해 개관한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이미 문화의 거리 등 두 곳에 설치된 안동독립운동 사적지 안내도를 시내 6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.